네,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불신앙의 흐름을 끊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신앙의 흐름을 끊으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때에 이번 주 주신 믿음의 그 언약의 도전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적인 특권과 신분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이 있고 또 하나의 흐름은 전혀 하나님과 대적되고 하나님을 모르고 아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자의 사탄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탄의 나라의 흐름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 속에서 사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요 그런데 성경에도 기록에도 그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이 시간표에도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두 가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보금의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따라 살기 위한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싸우는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아주 작은 차이에서 그 흐름이 갈려지게 되지요 하나님의 보금의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고 세상의 기준 또 세상이 말하는 그 삶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흐름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탄의 나라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귀한 시간에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흐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흐름인 줄 믿습니다 이 사탄의 나라의 흐름을 타다 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항상 어디에 있느냐 세상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썩어지고 또 가치 없고 열심히는 사나 보람이 없는 그 세상의 기준 속에 사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 결국 뭐가 되느냐 불신앙의 흐름을 끊지 못하고 계속 실패의 삶을 반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 상태를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다 보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탄이 시키는 종로를 타는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 되고 싶어서 더 성공하고 싶어서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한 것인데 그것이 불신앙의 흐름이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 정 반대되는 삶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창세계 3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세상이 말하는 성공 중심으로 계속 달려가게 됩니다 왜요? 사단이 이끄는 방향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 우리의 현장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행정 13장, 16장, 19장을 통해 우리 알 수 있지요 전혀 능력이 없는 삶으로 전혀 무능한 삶으로 전혀 내가 내가 아닌 삶을 살면서 우상문화에 빠져서 점술과 무속에 빠져서 자기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영적문제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나라의 흐름 불신앙의 흐름을 지금 이 시간에 말씀받고 우리는 승리하고 끊어내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습니까? 이 불신앙의 흐름을 우리 대의에 끊지 못하면 우리 미래를 살려야 되는 우리 후대는 흑암 문화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흑암의 문화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방법이 좋아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내용으로 그 특복으로 그 누림의 체험으로만 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신앙의 흐름을 끊고 언약적 회복의 새로운 언약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또 그 흐름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2, 3, 7일 나라를 살릴 치유 서밋으로 우리 귀한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설 수 있기를 축복하며 건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불신앙의 흐름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복음적 관계를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적 관계를 회복한다 이 말은 뭐지요? 항상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이 누구냐를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나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항상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예배적 존재요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온전하며 행복한 언약적 존재다 이걸 항상 인식하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본질을 놓쳐버리고 산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여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풍성함이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의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단이 쳐놓은 올무와 덫에서 이 시간 해방받는 구원의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장 완전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잘나고 내가 조금 능력이 있어서 돈 좀 벌었습니까? 조금 성공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부러워하는 것을 나는 좀 갖고 계십니까?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의 복우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풍성함을 누린다 해도 아니 또 반대로 내가 조금 덜 가지고 내가 조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이 관계의 의식을 분명하면요 내가 좀 못 살아도 내가 좀 잘 살아도 내가 좀 응답 받았어요? 내가 좀 응답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대신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적 축복이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다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지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사는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흐름이 나를 올감입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만 와도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확 잡아버려요 불신앙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 놓쳐버리고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 놓쳐버리고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의 물질이나 어떤 건강의 문제나 내가 놓쳐버린 많은 것으로 통하여 뭘 뺏는 거죠? 믿음 빼앗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나 누구 자녀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 때문에 나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요 나의 무능은 무능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회복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모든 것의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언약 가운데 여러분 우리를 빨리 포기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신분권세를 회복할 수 있거든요 나를 어떻게 포기하죠? 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구나 아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게 정말 자기를 포기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백을요 무능 자체에 두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이끄시는 언약적 관계로 회복하는 진짜 성공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불신앙의 흐름 속에 계속 메어 있다 보면은요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신앙의 흐름을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였는데요? 우리는 가망 없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하나님 모르는 존재로 실패자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셨어요 그런 나를 구원하셔서 존귀하신 그리소를 죽기까지 보내주셔서 사랑하신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 시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 시간 강단에 서서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이 세상에서 최고 못난 사람이었어요 거울을 보기 싫을 정도로 제 자신이 너무 싫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끊기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그렇지 않다고 그런 너를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우겠다고 전도자로 하나님 다시금 저에게 언약적 흐름 속에 이끌어주셨어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귀한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이 언약의 흐름 속에 내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간질하는 사단의 역사에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회복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주고 답주는 하나님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동기와 필요 때문에 이 언약적 흐름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요? 많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아나 엘리아나 또 세례요원이라 합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 그렇다면 나와 함께하는 너희는 도대체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인 것 같으냐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세요 언약적 복음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모든 근본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 세결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백 속에 모든 것이 끝나지요 이렇게 선명한 복음 앞에서 나의 작은 문제 앞에 나의 다가온 이 준비 없이 다가온 위기 때문에 당황해하지 마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내 삶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 믿음 놓쳐버리고 불신앙의 또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마음을 이 시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가능한 시간표를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관계 속에서 오는 분명한 이 답을 가지고 나의 모든 문제를 다시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의 흐름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문제를 감당하고도 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도 될 좋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베르존소 5장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잘 헤쳐나가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 말씀보다 우선하여 뭐를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져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러 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대적마귀를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으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소통하게 하신 그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불신앙의 흐름을 끊을 수가 있을까요? 보금적 집중 회복입니다 우리의 집중의 방향,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집중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일이 집중할 때 우리는 올바르된 영적인 힘을 얻게 되죠 이번 주 강단에 그 이방 여인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 속에서 올바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요하게 단호하게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말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승리예요 끈기의 승리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확신 가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저분이 맞구나 그 믿음 그 한 가지로 그는 기적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이 집중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모든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셔야 하는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내 문제의 근본의 시작이 그리스도 발견케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나의 모든 영적 문제를 끊으려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기도함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증거 주시고 증인되는 승리의 응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과거의 잘못된 경험이나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문제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언약에 집중할 때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바로 큰 믿음의 발판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가난한 여인이 자신을 향한 그 이방인을 향한 멸시가 상처가 되었다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진짜 응답의 눈앞에 코앞에서 그 딸의 치유를 놓쳐버렸겠죠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자신의 상처를 뛰어넘는 자존심이 문제되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증인이었어요 이처럼 이방인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반면에 또한 그 공간에 함께 있었던 정반대의 사람도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런 많은 믿음의 역사와 함께 우리로 하여금 교훈케 하시는 또 반대의 상황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지요? 사두개인, 파리세인, 또 복음 놓쳐버린 열심만을 당했던 열심 당원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신앙의 흐름을 만들었던 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지켜온 고집과 기준을 잣대로 성경은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의 실체를 몰랐던 그들 우리는 반드시 교훈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기득견과 율법의 잣대로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니 진짜 예수님이 자기 자신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의 흐름이 무리를 만들고 큰 영향력을 만들게 되면 뭐가 돼요?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흐르고 있는 불신앙의 이 흐름 때문에 어쩌면 종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불신앙하게 되는 그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또한 근거를 볼까요? 민숙이 13장과 1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아평지를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때 가데스바니아에서 그들은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해요 불신앙합니다 아이고 저 가난 땅 우리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들의 불신앙의 흐름이 전체 이스라엘을 뒤덮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죠? 단숨에 단숨에 가게 되는 그 직선의 코스를 버리고 뺑뺑뺑뺑 도는 정말 생고생하는 여정을 38년이나 걸려서 가지 않습니까? 이렇듯 불신앙의 흐름은요 전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다 같이 고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고생 많냐 왜 내 인생은 응답이 없고 돌고 돌고 돌아가는 인생이 되었느냐 오늘 이 말씀 또한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취됩니다 그런데 나만 불신앙에서 나만 손해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 불신앙의 흐름을 반드시 오늘 이 시간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성취된다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왜 돌아가야겠어요?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불신앙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또 가져야 합니까? 확실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빌리포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인생 고백이잖아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삶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절대 미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 우리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방향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불신앙하게 만드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1절 또한 33절의 말씀처럼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는 뭘 고르라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불신앙의 흐름이 언제 생겨요? 그 순서가 바뀔 때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 믿음의 기도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먹을 거 위에서 구하고 입을 거 없고 구하는 그 기도를 이젠 우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흐름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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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불편함을 위하여 구하던 기도가 이제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될 때 아 나에게 부족함이 없구나 내가 이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더 이상 없구나 최고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계속 궁핍하고 공궁하게 주시나요?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완전한 방법인데 그 방법으로 나를 채우시고 세우시더라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다 찾고 있는 헤매고 있는 그 유일한 그리스도의 답을 주어 그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내 속에 나의 현장 속에 불신앙의 흐름을 끊고 언약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하며 건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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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